짐사유치의 부동산 짐사유치 쪽에 있는 부동산인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별로 없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밑에 자동차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차장을 파는 그런 매물인데 지금 앞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 한 칸이 사는 게 홍콩달러 380만불이니까요 대략 4억 5천에서 5천 정도 그리고 옆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218만불이니까 한국돈으로 3억 1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월수로 하게 되면 홍콩달러 4천2백불이니까 대략적으로 한국돈으로 한 6,500,000 2-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곧 취업 취업